네 그럼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가지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디안 도미넌트 스케일 일단 그냥 리디안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온니온 스케일을 4도부터 재배열한 스케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하게 만들려면은 이온니온 스케일에다가 그냥 4도에 샵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 리디안 스케일에서 리디안 스케일에서 이 7도에 샵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단치도로 만들어주면은 장치도를 단치도로 만들어주면은 리디안 도미넌트 스케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리디안 어그먼트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리디안 스케일에서 어그먼트 스케일이니까 증오도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리디안 스케일에서 완전 오도를 증오도로 만들어주면은 리디안 어그먼트 스케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믹솔리디안 플래식스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그 그 믹솔리디안 그냥 그냥 믹솔리디안 스케일은 그 장조를 그 5도부터 재배열한 스케일이잖아요 그 믹솔리디안 스케일에다가 뭐 믹솔리디안 스케일을 쉽게 만드시려면은 7도에다가 그냥 이온이온 스케일에 7도에다가 플래스를 붙여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믹솔리디안 플래식스 스케일은 역시 스케일 이름대로 6도를 단 6도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믹솔리디안 스케일에 장 6도를 단 6도로 만들어주면은 믹솔리디안 플래식스 스케일 그 다음에 그 오그멘티드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네 오그멘티드니까 네 증호도가 들어가는데 일단 이 오그멘티드 스케일을 쉽게 만들려면은 그 C 메이저 세븐 코드톤에다가 코드톤에다가 이렇게 샵라인 샵라인스랑 그리고 증호도랑 을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얘랑 얘랑 이렇게 그러면은 오그멘티드 스케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디미니쉬 스케일 디미니쉬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했던 건데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얘네들 간격이 오는 간격이잖아요 오는 반음 오는 반음 오는 반음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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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 순서로 이렇게 계속 배열되어 있는 거를 네 컴비네이션 오브 디미니쉬 스케일은 디미니쉬 스케일이랑 그냥 반대로 반음 오는 반음 오는 반음 오는 오는 반음 오브 디미니쉬 스케일이라고 하구요 네 그래서 두 개를 연관시켜 가지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 첫 번째랑 두 번째도 그 리디안 스케일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를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펜타토닉 스케일 펜타토닉 스케일 펜타토닉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접하시는데요 이온니언 스케일에다가 파랑 실을 빼면 펜타토닉 스케일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 이거는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이겠죠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C마이너 코드톤에다가 완전 4도를 추가시켜 주면은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코드톤을 미리 알고 있으면은 스케일을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블루스 스케일 블루스 스케일은 이제 마이너 펜타토닉이랑 좀 연관 지어서 생각하면은 좋은데요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에다가 감 5도를 추가시켜 주면은 여기 감 5도를 추가시켜 주면은 블루스 스케일이 만들어집니다 블루스 스케일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스케일이죠 그 다음에 블루스 7 노트 스케일은 역시 블루스 스케일이랑 연관 지어서 생각하면은 좋은데요 블루스 스케일에 장삼도가 추가되면은 이렇게 블루스 스케일에 장삼도가 추가시켜 주면은 블루스 7 노트 스케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원래 그 정식 스케일 이름은 없는데 블루스 스케일보다 약간 더 멜로딕하고 좀 이렇게 쿨한 느낌이 들어서 락 음악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스케일인데요 뭐 블루스 9 스케일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블루스 스케일에 그냥 블루스 스케일에 그냥 블루스 스케일에 이름대로 네 9를 붙여 주면 됩니다 네 네 요렇게 네 요렇게 펜타토닉 부터 네 연결 지어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네 스케일을 정리하기가 쉽겠죠 네 요렇게 여러가지 스케일을 알아봤고요 다음에 강의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맞 아무래도 설명 첫 말씀이 라고 하겠습니다 입니다 참 kor